포스코홀딩스가 글로벌 ESG 평가 기관으로부터 ESG 경영성과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2월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구인 ISS의 퀄리티 스코어 평가에서 ISG 전 영역에서 1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환경 측면에서 전기로 도입, 하이렉스 투자 등 저탄소 생산 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선제적인 노력과 사회 측면에서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그룹 안전협의회, 그룹 인간 존중협의회와 그룹 공급망 관리협의회 신설 등의 활동이 주목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홀딩스는 앞으로도 지주 회사 중심의 ESG 거버넌스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ESG 프리미엄 밸류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